텐션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개 르 미안 네, 좀 이따가 계셨습니다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? 이탈리아가 더 익숙한 적들과 싸우세요 여러분 경수님과 안 맞아요 위로도 아니고 매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? 매기긴 흥병 투다 접 받는 거 우리 열받아 그러지 표정들의 은은한 미소가 보이는데요 한 손을 더 건들면 깨깍지 깨깍지 힘이 없어서 우리는 무지껀 싸우는 게 무척이거든 그 이기는 것도 평행으로 깨깨가 제맛인 줄 알아요 우스주지마 많은 약하게 근데 아무것도 바라보잖아요 비바람이 불수록 더 높이 그냥 저렇게 두고 여부를 뚫 수가 없어요 If this lady you want 하면 보여줄게 아직도 굳이 말아 해도 다 알잖아 왜? 소망한 유민철 연구원, 저희 아버지 과연 우연일까요? 그게 무슨 말이야? 혹시 밤의 제약이 우산과 큰일 나가는 일 아닌가요? 저 모르게요 홍병 마음이 신나는 건 아니겠는데 이런 식의 억척은 곤란하지? 사표 처리해 주십시오 아 이거 참 홍병 엄청 격려 감사합니다